1, 2, 3 하루밍! 우리 좀 뒤에서 그럴까요? 저기 우리 오늘 자기소개하고 그리보 그룹 아실까요? 네 Let's say hello to Berlin fans 하루밍! 이빈 두준! 네 이빈 통과! Hello 이빈 기관 Hello 이빈 세우 Hello 이빈 탄수 Hello 이빈 춘영 It's special it's a pretty to talk with you more Okay? Yeah Are you there? Yeah Yeah 네 네 오늘이 저희 비스트로서는 정말 기념적인 날입니다 Let's say hello Let's say hello Let's say hello It's our first live in Berlin Let's say hello 네 바로 저희 비스트가 네 바로 저희 비스트가 유럽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그것도 베를린에서 하게 됐습니다 금한테 Gu Alleged means 네 이빈 작업은 앉아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내가 잘 잤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뉴홍 첫 라이브를 바로 여기, 독일 베를린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 첫 라이브 콘서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와주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이요? 한국에서도 와주셨고 정말 멀리서 많이 와주셨어요 제 친구들에게는 그는 베를린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스페인, 뉴스리타인, 포로란드, 그리고 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만나요! 제가 베를린에 와서 독일 팬분들이 어떨까 너무 많이 궁금했어요 저는 독일 팬들과 독일 팬들과 독일 팬들이에요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그리고 제가 클라스테! 여러분, 너무 열정적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열정적이세요, 우리 독일 팬분들이 여러분, 정말 멋있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를 참고하셨어요 저희, 비스틱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아 할때, 정말 오래 걷는 수만 기다려주셨는데요 아, 기다리셨어요? 아아 기다리셨냐구요? 아 기다리셨냐구요? 아 아 아 아 저희도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 뵙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웨라 공연을 잊는 selber 아 이번에는 한판 때문에 약간 추운데 그 한파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 재미있고 아주 핫하게 즐기다 가시는 거예요 이 사진은 발동, 이번에는 첫으로 기도합니다 2gang any? junior nunca 준비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결혼한 자식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버리면 나를 부끄러워 진짜 웃지자고 얼굴이 점점 온다 워리가 비가 비가 쏟아 꼬치게 마지막 키스 넌 점점 범상만 미스 널 바라버리게 피스 나 미치면 가봐봐 never gonna get you 소리쳐 소리쳐 일러 붙잡고 비자 씻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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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y I don't want a bad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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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말라고 내가 서히던 놈이 위로라 보지도 안 돼 I don't want a bad girl 지옥의 눈사리랑 이제 받고 싶어는 삶을 내 귀에 속으로는 난 너와 속에 나한테는 봐봐 내 이름 없어 난 너와 속에 아주 자꾸 비워줬게 I don't want a bad girl 비워하지 않을까 비워줘 소리도 안고 소리도 무릎만져 널 감자들여지면 너에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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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해 너에게 사랑해 너에게 사랑해 이 밤 사과 모든 게 다 커질까 네 맘에 그늘이 계속 내 속에 계속 던져가는 너 아무도 우리 생각해 내 맘에 오면 dé cheuk Oh 내erte 다 google 힘들지만 날 꺼 내 표석에서 강아지 너 바란지 jean'american Down Canadian Crow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